위치 문제인데 습관은 잘 잡혀있나요? 위치 문제 풀 때 여길 먼저 똑바로 읽는 습관 똑바로 가지고 있지? 주어진 문장이 아니라 내 수업을 들었으면 적어도 이렇게 나와야 돼 주어진 문장이 아니라 여길 먼저 똑바로 읽고 1번 앞을 먼저 똑바로 읽고 아 뭘 묻는구나 소재 파악을 한 상태에서 주어진 문장 올라가는 거야 그럼 주어진 문장 이해가 더 잘 돼 일단 여기 먼저 읽어보자 체크해 주세요 우린 두 종류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대요 두 종류의 집중력 그 위에 빨간 펜으로 써나 두 가지 소재가 나오는 경우 비교 대조일 가능성이 높다 그치? 시작! 두 가지 소재가 나오는 경우 비교 대조일 가능성이 높다 딱 첫 줄부터 우린 두 가지 종류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비교 대조 전개방식 알아두면 편하죠 됐어? 물론 이 문제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은 하진 않았어 하지만 알아두라고 계속한다 우린 두 종류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누군지 관심 없어? 라라라라라는 사람이 말했대요 전혀 상관없어 누군지 바로 스킵 첫 번째는 아 그럼 뒤에 가면 어느 순간 뭐가 나오겠니? 두 번째 집중력이 뒤에선가 어디선가 나오겠지 먼저 읽어보자 첫 번째 집중력은 디렉티더 어텐션이래. 뭐 디렉티더 어텐션이란 거래. 우리가 요청하는데 For tasks. 어떤 일에 대해서 요청을 한대요. Require focus 뭘 요구하는 집중! 이런거 집중력을 요구하는. 되니? 왜 움찔해 집중력을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어어 뭐하는 뭐 운전하다 이러면 안되잖아 그치? 운전을 한다거나 I'm doing our taxis. 어 그렇지 무슨 문제? 세금 문제 아 이번달에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거. 됐지? 그럴 때 필요한게 뭐다? directed attention 이라는 거래. 뭔지 상관없어요. 이제 주어진 문장 갑니다. 갔더니요. 자연을 보는 것을 아 아 형광펜 또 다른 활동입니다 형광펜 자 고개 들어봐. 좋은거 가르쳐 드릴게요. 고개 들어봐. 이걸 읽구요. 앞문장에 뭐가 나올지 아는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왜 불가능해요? 고개 들어봐. 예를 들어 줄게요. 포도는 또 다른 한 측면입니다 이랬어요. 앞에 무슨 내용 나올지 예상돼? 안되죠.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거 있지. 이 뒤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 포도 얘기요. 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여기서 열거 항목이 시작된다는 뭔가 화면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힌트야 이런 말이. 영어로 하면 이게 뭐야? another. 이해 되니? 포도는 또 다른 한 측면입니다. 그럼 이 뒤에는 뭐에 대한 부연설명? 포도에 대한 부연설명이 이어져 나올거라구요. 알겠지? 알겠지? 다만 쉬운 문제면 뒤에 그레이프라고 바로 나올거야. 쉬운 문제. 주어진 문장에도 그레이프라고 나오고. 그럼 이렇게 풀 수 있게 나올거라고. 근데 박살내려는 문제는 뭐라고 나오게? 이시라고 받아줘요. 그럼 생각해봐야 알 수 있는거에요. 이시 뭔지. 알겠어? 그럼 여기도 다시 봐봐. 봐. 자연을 본다는 것은 또 다른 한 측면입니다. 면. 뒤에 뭐에 대한 부연설명이 나와야돼? 자연을 본다는 것에 대한 부연설명이 나와야돼. 되니? 정말 쉬운 문제면 바로 뒤에 무슨 단어 또 나올까? 자연 본다.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그대로 나올거라고. 근데 이건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연을 본다는 것을 표현한 내용이 나와. 하지만 목표가 분명하잖아 이제.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 뭐구나. 자연을 본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면 그 앞이 답인거라고. 이해됐어? 그 생각을 하고보면 편해요. 1번부터 간다. 1번 네가 여긴데 봐봐. directed attention 10 to tired. 나 여기 쭉 갔어. 실제로 이렇게 갔어. 왜? 자연 본다는 목적이 분명히 생겼잖아. 근데 자연을 본다는 게 나왔어? 안 나왔어. 2번 뒤에. the best way to restore directed attention to give 자연을 본다는 건 아니? 안 나왔어. 넘어가. 3번 뒤에. 예를 들어. 누군지 전혀 상관없어. 이 사람이 발견했대. 사람들이. 형광펜. 뭘 따라 통근하는 사람? 풍경이 있는 도로를 따라 통근하는 사람들이. 풍경이 있는 도로를 따라 통근한다는 게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자연을 본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동의할 수 있겠어? 적용할 수 있겠니?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던 거예요. 정답률은 61%. 됐어?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주어진 문장에서 자연을 보는 것이 또 다른 활동이다라는 이 부분을 보고 아 뒤에 나올 내용이 뭐에 대한 설명이다? 자연을 본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됐지? 그래서 진화의 문장은 바로 이 문장과 함께하는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오일이 stones이isse. 예전을 겨우시구하고. 그리고 이것은 색이 피해를 얻기 위해서 입니다.